버스킹 광고 버스킹 광고 3월 27일 3월 27일 토요일 오후 3시입니다 3월 27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버스킹 라이브가 있습니다 요새 여의도에 사람들이 벚꽃 노야를 엄청나게 많이 오시더라구요 그분들한테 거리에서 공연을 통해서 복음 전합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 평등법 동성애법의 독재성과 나쁜 그 속성을 시민들에게 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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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릴 예정입니다 자 누가 출연하느냐 아트앤프리시가 예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특별히 K님께서 등장을 하시는데 K님은 유튜브 K is loved에서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음악과 간증을 통해 전하는 예수님 잘 믿는 귀한 청년입니다 노래하는거 한번 들어보실래요? 들어보겠습니다 진짜 엄청나지 않나요? 정말 대한민국에 복 받은 나라입니다 이런 귀한 청년들이 대한민국에서 너무 기쁜데 여러분 우리 버스킹 라이브에 K님이 노래하시되 우리가 집회 제한 9명 때문에 직접 오지는 못하신다 하더라도 이날 레인보우 리턴즈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들을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행인으로 오셔서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면서 슬쩍슬쩍슬쩍슬쩍 볼 수 있다는 사실 감사합니다 그날 꼭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